아 난 미국에서 진짜 올 줄 몰랐어 아 나는 여기 한국 오면은 꼭 여긴 와야지 이래가지고 꼭 왔어요 우윤의 견주님 다시 보나요? 네 견주님 보고 있죠? 네 한국 들어오세요 한국 들어오시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 견주님 너무 기대돼 네 이제 애견 그것도 하고 그래 진짜 견주님 다 있네 이거 더 커 우리 응 아 이빠라 대왕전은 키 1살 많이 있으니까 응 쪼쪼 쪼쪼 이빠라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오시면 되세요 냄새를 맡아야 직통인들이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를 맡겨주시는데 요렇게 맡고 계시면 이렇게 겹석이 오기 때문에 항상 주먹을 수 있고 요렇게 냄새를 맡고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말인 네 영상 어린이가 지금 찍고 있어요 성덕했다고 아 원래는 그냥 집어넣어 천천히 해야 돼 사실 없는 거죠 우리가 넌 안 돼 진짜 넌 안 돼 진짜 넌 안 돼 넌 안 돼 얘 착하잖아 얘 줘 얘 얘 줘 근데 너는 괜찮아 기다려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곧 반대편에 뭐지? 아기 진짜 너무 귀여워 배기 너무 귀여워 동생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아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흔들릴 정도로 아이가 너무 낯선 시식을 다가가서 가슴체 조금씩 만져주면 되는데 이 친구는 간식이 없으면 안 만지게 하는 친구예요 카라, 만져도 돼? 한식 없어? 안녕, 너는 뭐야? 너는 왜 이렇게 귀여워? 이 친구는 베벅쟁이에요. 베벅쟁이야. 냄새를 많이 맡을 거예요. 가만히 주시면 돼요. 안녕. 아빠사람 덥쳐줘. 내가 1층 아이들은 조금 어리고 말랑말랑하는데요. 이 친구는 딱히 데려있어요. 우리 거기에서 많이 웃지 않으시는 거예요. 1층보다는 2층 아이들은 조금 더 엄하게 들려주세요. 이 친구가 잘하면 사람도 걔를 많이 덮고 먹여 있을 것 같거든요. 왜? 왜 안 졌어? 왜 안 졌어? 세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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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아이고, 귀여워. 지금 머리가 저런 친구지네요. 아이고, 이 친구야. 왜 그래, 갑자기? 왜 한 번 화낼래? 아, 여기서 스포츠야. 진짜? 몰려있어, 우리 언니. 아빠랑 진짜 좋아하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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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레인, 이거는 굿사이즈네. 싫어, 싫어. 손족, 손족 엄청 좋아요. 귀여워. 응. 응, 예뻐. 날아가라. 날아가라. 너무 귀여워. 날아가자, 공결. 운험데 운험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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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험데. 운험데, 운험데. 오, 빡빡빡. 줄까요? 호잇. 호잇. 잘 예뻐요. 아, 예뻐. 이 팀이 많은 부 בא옹 University. 구 glut다. 누가 들었어? 누가 들어수dom해? 어휘야, 누가 들어 krij Blum? 오워 호! 아ㅏㅏㅏㅏㅇ 태웍이 피 흘리지 말고 지효야 자야 수고하다고 퇴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